한글정렬 1위를 해서 지금 이렇게 1위 공약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1위를 시켜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뚜뚜 저희가 이제 1위 공약으로 코스프레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아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코스프레 할 의상인데 치아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가 썩었어서 제가 이 의상을 입고 제가 충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지 않나요? 뭔가 앞으로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마구마구 듭니다 걱정인 게 이제 그 얼굴에 페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게 지금 일단 걱정이고 그리고 이런 분장을 또 제가 처음 해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와 또 이런 분장을 또 언제 해보겠습니까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가 너무 해가지고 어 기까지 해야겠다 기가 너무 해 귀를 좀 살려줄 수 없죠 마구 거뭇히 해주시면 입술도 거뭇히 해야 되죠 잠시만요 이거 실험입니까 지금? 왜 이제 믿기지가 않네 와아 믿기지가 않아 이럴 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브라이트닝 치아 누벼 강북 브라이트닝 와 이렇게 고생이 많네 진짜 브라이트닝 브라이트닝 치아 이빨 밑에 의상 이빨이야 아 너 춤 이건 여긴 춤추고? 어 큰일 났다 백호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번엔 백호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번엔 백호곤은 생작이 데리러였거든요 러븐 분들 지금 그 이번에 1위공략 제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지난번 때는 저희 그거에 뭐 스머프 코스프레 썼는데 그때는 얼굴에는 뭘 안 했었어요 그냥 의상만 그렇게 입었었는데 아 너무 약한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번에 제대로 환관하는 거 같아서 재밌네요 선생님 소감이 어떠세요? 브라이트닝 브라이트닝 또 치아가 뭐 들어오는 건가요? 브라이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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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러분 지금 제 귀가 없어지는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제 얼굴과 귀가 하나가 되는 지금 브라이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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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대로인데? 머리가 어떻게 진rei 머리가 거칠어 검은색 Zeit 지금 나보다 주황색 주황색이 더욱 웃길 것 같기도한데 생일 shuttle wer 브라이트닝 kon Carter 아 맞네. 아 이렇게 공인색이랑 맞춰야죠. 얼굴이 얼굴이 보이니까. 저도 붙어다 주세요. 하하하하 그냥 네가 싫어하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춤취가 되는.. 아 이래요. 춤취가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탕 엄청 먹었나 보네. 사탕. 생닭 엄청 먹었거든요. 이번 활동하면서 생닭을 엄청 먹었어. 러우분들 이해해주세요. 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야 진짜. 덮바이각 해야 되는 거야? 나 그냥 메이크업 하는 거 같은데? 그냥 그 화보 찍을 때 반이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 닭살에다 찍어주는 거죠 여기에? 하하하하하하 눈썹. 하하하하 오 이거 생각도 못했네. 이제 좀 됐네. 하하하하 아론 형의 리액션 너무 궁금해. 빨리 알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뭐해? 너 뭐해 오늘? 충치. 충치? 이빨 충치? 하하하하 볼래? 내가 여기서 와? 어 한번 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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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가 어차피 모자 쓸 거고 코스염 써야 되니까.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나쁘지 않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자면 너무 약할 거 같아서 일부러 머리로 단벳수를 만들라고. 하하하하 오 괜찮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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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은데? 다음에 좀 이렇게 해야 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은데. 형 뭐해? 나 나한테. 아니요? 눈썹 그리니까 약간.. 다른데요 얼굴이? 더 길게 해야 되는데? 형 말해도 잘 맞다. 더 길게 해야 되잖아요. 아론이 형 눈썹이 이렇게 가운데로만 더 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진짜 파란색으로 만들까? 파란색으로? 아니야 아니야. 손자로 말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앉아봐 형. 지금 눈썹이 너무 잘생겼어. 원래 눈썹이 살짝 걸리시면 밀고 하셔도 돼요. 봐봐 봐봐. 됐네.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좋아. 그래 됐네 귀엽네. 괜찮네. 거의 이 옷이. 이 옷이 있어 거의. 좀 더 내리고 싶긴 한데. 안돼. 이 정도면 딱이야. 그러니까 지금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고호를 봤다가 형은 몸 또 안 내린다. 세다 근데 애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죽을 때 알죠? 이거 everything만 진짜. 왜 이렇게까지 세워만 좀 가. 어 나 메이크업에 눈썹만 딱 하고. 나중에 제가 사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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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뜫 혼미태가eno 낙국. 아 근데 사람이 있잖아. 어떻게 나 봐. 절대 안 돼. 나가라는 거야. 이대로 두 사람을 다 쳐다보더라고.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데. 아 여기 사람 있어요. 조명이 리액션. 조개 다 빨려봐. 조개 다 빨려봐. 종현이 여자. 왔어. 왔어? 과연 종현이는 어떤 반응일지. 파이팅! 얘 어디 간 거야? 요즘에 또 패션 뭐가 나오나 또 궁금해가지고. 멋있다. 올 여름엔 조금 충치 스타일이 요즘에 핫하더라고. 충치 스타일 아시죠? 충치. 내 충치 스타일. 충치 스타일. 요즘에 또 핫하더라고. 얘 어디 갔다 진짜? 종현아 나 너 우리 기다려 봐. 아 이쪽이다. 네가 와야 돼. 네가 와야. 네 반응을 내가 볼 거 아니야. 종현아. 여기 리액션이 궁금한데 나 여기 지금 떨린다. 네가 와야 돼. 빨리 봐야 돼. 무색할 것 같아. 그럼 저 되게 상처받을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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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sit. 네. 네. 눌러 Dani.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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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놓은다. сказала goodbye. recognition quo game guy tour. チャンネル가 무뇽 invul Sun were up. 민원인 whoина costume的 Ian. 민원인 who einenlevel fancy manner. 양광살합 Zack. 웬어ہ. 성 більもの Branch kiss me. 멋있다. 부럽다. 너 아무것도 안 해. 나는 탈승이다. 너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제 네가 들어가는 거야. 솔직히. 너무 내가 너무 무미건조하기 위해 뭐 뭐야 이랬잖아. 괜찮아. 그게 리얼이다. 그래. 너무 많이 봤어.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도 있는 거 같아. 괜찮아. 아니 왜냐 네가 이렇게 한 게 너 팩도 이렇게 하잖아. 맞아. 집에서 팩을 네가 뚝지덕지 바르고 아 맞아. 나 팩팩 맞아. 꽃의색 팩팩. 회색깔로 회색깔 다 굳은 상태로 내 방에서 놀아다니는데 내가 이거 보고 놀라겠네. 아 하기사. 그렇겠다 진짜. 어우 진짜. narrow camera ese. 그러겠다. 아까 tratar 넣고 지금 이거 봤어? she 지금 steep there 지금 불닫폼했어. 어? 불닫폼Please 좋아. 아닌가 야 생각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 아무것도 안하죠? 공룡 얼굴 너무 가리지 않아? 그 공룡 옷 색깔에 맞춰서 얼굴 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종현아 여기가 투명이라가지고 너가 난 안 돼 그니까 너 너 차 타고 갔지? 창문 못 연다 야 너 내 차 타고 가 야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창피해서 안 돼 오늘 저녁 맥드라이브라고 내가 사 올 거야 진짜 민기 민기 짱인 거 같아요 나 어떡해 진짜? 한 일 났네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섹시하다 이빨이 우리에게 준다 어차피 눈깔 이렇게 질까요? 이를 깨끗하게 해줘요 프라이트닝 치이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내일 뭐지요? 광고? 아니 부전해? 너 칭수 치러 가야지 내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아아 아 나 커피 먹고 싶은데 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봐질 못하겠네 아 지금 커피 한 대 딱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딱 커피 먹을 시간인데 방법이 없나? 슬픈 어 근데 커피가 없어? 커피가 없어? 맛있냐? 네. 죄송해요. 볼 때마다. 나도 그래. 볼 때마다. 어? 돼지밀? 돼지밀 먹으면 그래. 커피가 안 나. 컴백 축하해 얘들아. 셀카 찍자. 셀카 찍자. 얘들 화이팅. 화이팅. 쟤가 입으로 재미있게 찍어줬어. 등장하면 재밌어. 지금 뒤돌아 입 먹어서 아님 얼굴 보냈으면 올 거야 뒤돌아서. 쟤 봐 지금 저거. 엉망이잖아. 으악 야, 너 터지겠어! 야, 이거 진짜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응. 어떡해! 살 빠진다. 맛있겠다. 살 빠진다. 맛있겠다. 테이프 좀. 묵고 싶어. 설진다 이리 다 먹어야지. 오! 오! 젖은 더 찐다 찐다 찐다. 오!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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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다. 찐다 찐다. 오! 불고 있어 오빠. 오! 저 좀 머금직 싸워주고 있어. 오! 우하! 우하! 삼계탕이라. 삼계탕 먹을래. 야근이 한 번. 얕음 얕음 잠시만 어 다리가 이 거야? 아니 꼴이네 꼴 타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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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려줘야 좀 봐 야, 이빨이 너무 같다. 순영아. 어? 호시아. 형, 형 악어문이에요? 어? 아니야, 나 치킨이야. 치킨? 근데 형은.. 뭐.. 나 충치. 충치? 충치? 아, 역시 형들. 아, 저 종윤이 형이에요? 어, 이거 진짜. 아, 형. 아, 진짜 이런.. 너무 신기하다. 형들 화이팅! 공룡님. 공룡님. 어머 어머. 공룡님. 언니 춤출 수 있겠어요, 공룡님?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힘들 것 같아. 그래? 왜? 오빠, 이렇게 거대한 춤을 어떻게 춰? 이렇게 클지 몰랐어. 나 벌써 덥지? 아닌데, 이거 안에서 바람 나와서 괜찮아. 그래? 형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어머, 나 벌써 힘 빠져. 뭔가를 먹고 있는 치킨입니다. 아리오 형 다 했어? 나 거의? 초코바를 먹고 있는 치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리오입니다. 마리오.. 아.. 로.. 니오? 아니다. 아리오? 아리오 할까? It's me, 아리오. 와.. 아니다. 아니다 아리오. ㅈㅊ It's me! It's me! It's me! It's miriam! It's me! It's me! 난 뭐라고 해야 되지? 조마야, 째끼 아니면, 나 소다닥이야. 난 공룡이잖아요. 애들 다 일로 도망가고 등장하면 안 돼요? 아니야! 얘들아 어디 가?! 중ativa 너는 모르고 있어 그리워서 너의 매타이 nego 야, 나중에 일으켜줘. 나중에 일으켜줘. 어. 나중에 일으켜줘. 한 명 더! 네. 종이가 되면 이쪽으로 와. 나 신발.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저희 유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덕분에 이렇게 재밌는 경험도 해보고 곧 이제 공날이에요. 삼계탕 챙겨드시고 호영 씨 잘 챙겨드세요. 더운 여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미리 공략을 지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춤도합니다. 오늘 영상은